사회부 오지혜 기자와 계속되는 뉴욕 낱낱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당국 의원이 오늘 입장을 발표하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하게 돌아서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할까요? 먼저 김 의원의 공식 입장을 날짜별로 살펴보면요. 이 위믹스코인 80만 개 보유란 이 첫 보도가 나오고 나흘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당과 협의해서 국민께 세부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엄청난 또 이렇게 황당한 이런 감정을 숨기지 않는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는데요. 한마디로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부 검토를 통해 불법은 없다는 자신감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짜로 코인을 받아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자 발끈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에어드랍이라는 건데 낯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 이게 입법 로비 의혹까지 번지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일종의 마케팅 홍보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 MBN이 라디오 뉴스나 신규로 또 전문 잡지를 추가로 만든다고 칩시다. 이때 기존 이용자 회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세요 하며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건데요. 코인 거래소나 발행사에서 A코인 이용자에게 A다시라는 신규 코인이 나왔다고 안내 메일 대신에 아예 신규 코인 이 A다시를 주는 게 에어드랍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이 에어드랍이라는 게 받는 코인의 양이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우리가 앱테크 하면서 걷기만 해도 10원, 20원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코인 이용자 모두가 똑같이 받지만 좀 액수가 작죠. 이런 방식도 있고요. 반면 기존 코인 보유량에 따라 주거나 어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신규 코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김 의원의 에어드랍 이 수령 방식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해명의 골자는 공짜로 받은 게 아니다. 이때가 뭔가 어떤 조건을 맞춰서 합의하에 그 행위를 한 사람 다 받았다는 겁니다. 다만 에어드랍 받은 코인 종류가 중요한 게 0.1달러였다가 갑자기 상장 또는 유명세를 타면서 10달러, 20달러로 급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김 의원이 에어드랍으로 받았다는 그 코인 종류가 관심인 겁니다. 국민들이 조금 답답해하는 것이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김 의원이 해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좀 모호하게 해명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의욕을 더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김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어디서 온 돈인가, 또 코인 거래할 때 내부 정보나 로비가 정말 있었느냐 이 문제인데요. 김 의원의 해명대로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주식 매도 내역과 가상지갑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하면 된다는 게 김웅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 밖에도 코인 이자 장사, 디파이, 중개소, LP 역할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의 꾼 수준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혼자서 이걸 과연 가능했을까, 이 코인 투자 하는 의문이 제기됐는데 김 의원이 해명해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지혜 기자였습니다.